태블릿 PC 조작을 잡은 거와 당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심판한 거는 별개야 별개 언제는 그러면은 데자보나 인터넷 기자협회나 촛불이 언제는 박근혜 좋아했나? 그 정치적 판단을 왜 내가 바꾸라 그러겠어? 다만 박근혜도 윤석열 한동원 같은 조작검사의 피해자구나 요거를 인지를 하고 그 내용 갖고 이재명이랑 연결시키라고 아니 이것들은 틈만 나면은 박근혜의 K재단, 미르지란과 이재명의 성남FC는 다르다 그래서 다른데 뭐? 그거 다른데 그걸 윤석열과 한동원한테 얘기할 거야?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박근혜는 뇌물 쳐먹었고 박근혜는 윤석열과 한동원을 잘 잡아놨지만 나는 다르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호소하는 거냐고 윤석열 한동원이는 정신 삽질하네 그러겠지 그럼 촛불 든 사람들? 촛불 든 사람들이 들었어 그 사람들을 감안하고 잡아놓고 있잖아 윤석열과 한동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누구를 움직여야 돼요? 박근혜 지지층을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플러스 알파가 될 거 아니야 한동원, 윤석열 이런 허접한 놈들이 지금 대통령 법무장관을 한 이유는 바로 이재명과 그 주변에 있는 낡은 진보 20년간 이상 좌우를 가르는 가두리 벽 이 벽을 넘지 못하는 낡은 진보들의 수준을 뻔히 보고 윤석열과 한동원은 어떤 때는 촛불에 들어가서 박근혜를 털어버리고 어떤 때는 태극기 들어가서 조국을 털어버리고 지금은 태극기 들어가서 이재명 털고 있잖아요 이 가두리 벽을 넘나들면서 해먹는 놈들이 윤석열과 한동원이고 이 가두리 벽을 의존해서 맞아 죽어가는 게 이재명과 촛불들인 거예요 세뇌당한 거지 세뇌당한 거 좌우 가두리 벽에 그래서 개딸 호남 선동하고 그걸 지금 숨어서 한동원과 윤석열이가 얼마나 비웃고 지금 한동원과 윤석열이 하는 짓을 봐요 이재명을 어떻게 다루는지 개만도 못하게 보고 있어요 개만도 못하게 내가 봐도 그래 이재명 지금 데리고 놀잖아 얘네 둘이 조사를 왜 받으러 가 조사를 왜 받으러 가 아니 내가 좀 찾아봤어요 김대중 김영삼은 검찰에 끌려간 적이 없어 김대중은 유신때 한번 체포됐고 김영삼은 자기 부하가 검찰에 끌려갔을 때 그거 빼내려고 한번 들어갔다가 어휴 다시는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검찰은 완전히 그냥 개무실해 버려야 돼 검찰은 정권의 사람께라고 거기 가서 호우적대니까 한동원이한테 짓밟히잖아 한동원이한테 제 생각은 조사받으러 안 갔으면 하지만 이재명은 가지 말라도 갈 듯해요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은 왜 안 갔는데 안 가는 이유가 있거든 안 가는 이유가 검찰하고 맞상대하면 안 되는 거야 검찰은 그냥 윤석열의 개들을 밟아버려야 되거든 꼼은 구속시키라 그러고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이재명이 출두해도 안 해도 어차피 방탄이네 뭐네 물어뜨릴걸요 아니 그럼 김대중은 안 물어뜨렸나 난 좀 민주당 쪽 사람들을 언론이 안 도와준다 아니 김대중이나 김영삼은 언론 도움 받았어요 그때? 박정윤이나 전두환 정권 싸울 때 어느 언론이 김대중 김영삼을 띄워줘요 그거 돌파하는 게 믿어야